인천공항에서 발리에 도착한 정혜인의 사진. 팬들이 차를 잘못 탈 때까지 친절하게 대해준다. 인도네시아에 정혜인 팬이 많을 텐데요. 그리고 축하합니다. 우리는 모두 이이티, 피배우와 같은 숨을 쉬고 있습니다. 네, 정혜인은 지금 발리에 있습니다. 섬 하나, 나라 하나를 만나지 못한 분들을 위해 공항에서 찍은 정혜인의 사진을 살펴보자. 운이 진짜로 찾아질 수 있는지 누가 압니까? 2022년 11월 17일 목요일 인천공항에 도착한 정혜인의 스타일입니다. 후드티 입어도 너무 이뻐요. 정혜인 역시 공항 건물로 들어서기 전 이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 준비된 포토 저널리스트들 앞에서 먼저 포즈를 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준비해. 지금 확대해봐 어쩜 더 예뻐? 최소한의 화장을 해도 우리 오빠는 이것만큼은 흠잡을 데가 없다. 네,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정혜인이 발리에 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정혜인의 발리 출국 소식이 SNS를 뜨겁게 달구자마자 인도네시아의 많은 팬들은 벌써부터 걱정했다. 그리고 당연히 누군가는 발리 응우라라이 공항에서 정혜인을 기다리고 있다. 트위터 계정 골뱅이 h-a-e-s-o-o-r-e-c-o-r-d-e-s 에 따르면 발리에는 운 좋게 정혜인과의 의피와 사인도 받는 팬들이 있다. 트위터 골뱅이 g-o-m-m-y-h-o-n은 공항에서 정혜인의 모습을 담은 짧은 영상을 올렸다. 팬들이 기다리고 있는 모습에 정혜인은 곧바로 손을 흔들었다. 첫째 파on이 윤석열1v1g 전환부동업